나와 남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제 강의 들으시면서도 남이 하는 강의 같죠? 자신이 하는 강의 같으세요? 아니잖아요. 남이 하는 강의 같잖아요. 뭔 말을 하려고 저렇게 떠드나? 이렇게. 남이 하는 강의 같다는 미세한 느낌이 여러분 이미 그 안에 법집과 아집이 다 들어있어요. 무지와 아집이 들어있고 아집이 세게 나타나지 않을 때도 법집은 이미 있습니다. 나와 남을 이미 가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갑자기 멈추질 않아요. 그런데 명상을 해가지고 멈추게 해보자고요. 그냥 의식이 떠들어서는 안 멈춘다고. 의식이 제발 멈춰. 그만해. 그만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참나를 만나야 멈추죠. 그러니까 일단은 참나를 만나기 위해서 에고의 미세한 생각을 멈추게 해야 되는데 에고의 미세한 생각을 멈추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맡은 역할이 그거예요. 여러분. 에고는요. 시공 안에 들어온 참나예요. 참나가 시공 안에 들어온 게 에고이기 때문에 철저히 시공 안에서 참나의 뜻을 구현하고자 하기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 기능을. 참나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죽어라 열심히 기능하는 거예요. 뭔 짓을 해요? 나와 남은 다르다고 끝없이. 그리고 나는 영원하다라고. 여러분은 막연하게 이미 알고 있어요. 자기의 존재가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 느낌을 다 에고가 만들어져요. 왜? 참나가 영원하니까 너도 영원해라고 얘기해주는 게 에고예요. 에고가 비밀을 스포일러를 좀 까고 있는 거예요. 너 사실 영원해.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아니 나는 영원하지 않는데 무상고 무와 덩어리인데 영원하다고 하니까 이 에고가 망상이다 하고 에고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헛소리 했다고. 내가 영원하다고 했다고. 이거 때려잡자. 에고. 에고만 때려잡으면 아집이 없어지면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법칙 차원도 아니에요. 아집 차원에서 공부를 합니다. 주로. 좀 나아가서 법칙까지 공부하더라도 아무튼 에고만 때려잡으면 아집, 법칙이 다 사라질 거다.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철학들이 다 소승 철학이에요. 힌두교견, 초기불교건, 남방불교건 에고를 때려잡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대승은 안 그래요. 대승은 이 에고는 시공 안에 들어온 참나라고 생각해요. 나의 아바타예요. 여러분 에고가 맘에 안 드셔도요. 자 에고가 하는 짓거리가 맘에 안 드는 거지 에고가 지은 탐진치의 업이 맘에 안 드시는 거지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건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고에 대해서는 되게 소중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 존재하시잖아요. 남과 다른 여러분으로. 그게 에고의 덕이에요. 에고가 있어서 여러분이 이런 공부도 하고 이렇게 연구도 하고 성스러운 것도 구현하고 우리가 악도 지을 수 있지만 최고의 진선미도 구현할 수 있는 건 에고 덕입니다. 그래서 에고에 대해서는 감사하셔야 돼요. 나라는 걸 낳아주신 이 우리 부모님도 귀한데 우리 욕신을 낳아주신 나라는 이 영혼을 낳아주신 참나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감사해야 돼요. 내 삶이 맘에 안 드는 거랑 내 에고의 전제랑은 또 다른 문제라고 내 에고가 전제한다는 게 얼마나 귀하냐는 거죠. 그 에고의 전제를 잘 알고 쓰자는 거죠. 이거 죽이자고 자꾸 덤비지 마시고 그 에고드의 전제는 제 모든 것 중에서 다시 제 금방 나의 전제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